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 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맘스다영님 맘스다영님 아가들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자 오늘도 에 처음 보는 아가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자 다육이가 원체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번째 아가부터 자 오늘은 거의 한 130가지가 넘네요 자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머큐리에요 자 환협 타이블이 되어 있구요 자 손톱 라인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요 가격은 15,000원 이구요 자 다음 2번 머큐리에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2만원 자 요아이가 사이즈도 더 크고 입성도 더 넓고 한데 왜 이게 더 비싸 하시겠죠 자 종자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자 물들어가는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2번은 2만원 자 3번은 헨리아 5천원 자 이렇게 묵둥이에요 헨리아 잘 묵었어요 자 입장 두께가 보시구요 4번은 다크라이트 자 다크라이트 입니다 가격 만원 자 5번은 달맞이 몬스터 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6번 제이드 스타 금 만원 자 7번 제이드 스타 금 만원 자 그리고 8번 로라클론 자 자구 두개 달려 있습니다 가격 얼마 만원 자 그거는 로라클론 자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발현이 여기 조금 요 라인에 올라와 있네요 가격은 15,000원 자 다음 10번 레드 다이아몬드 펄 입니다 자 가격이 얼마 만원 자 12번 아 요게 요게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11번 12번이 바뀌어 있네요 잠시만요 자 요렇게 자 11번 자 아메스티아 구요 자 12번도 아메스티아 13번도 아메스티아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자 아메스티아를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자 세금 타입으로 이렇게 금발현이 되었죠 15cm 포트 구요 가격은 11번 15,000원 자 12번 15,000원 자 13번은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14번 마제스타 철화에요 자 요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15,000원 자 15번은 한엽 맥라이징 자 요렇게 보시면 되구요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다음은 16번 에코 스페셜 입니다 자 요아이 상당히 이뻐요 여러분 자 요아이 물이 지금 한 10분에 1,2 정도 밖에 안올라온거에요 정말 요거 물들면 정말 이뻐요 자 그리고 xp 라는 아이 xp sp 가 아니라 xp 자 104번 h 자 요거는 실생을 뽑은 아인데 와 입장 두께감 장난 아닙니다 요아이 어떻게 보면 임팩트 라인을 살짝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임팩트 얼굴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요아이 자 xp h 04번 자 실생 입니다 가격 2만원인데 사이즈는 지금 15cm 에 가득 찰 사이즈에요 가격 2만원 자 18번은 레드다이아몬드 베라구요 가격 1만원 자 19번 간츠 15,000원 입니다 자 20번 간츠 사이즈 이렇게 보세요 18cm 포트 구요 가격 2만 5천원 자 21번은 레드와인 자 이렇게 살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이즈 좋아요 가격 1만원 자 22번은 황진이 돌기 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요 자 입성 라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가격 3만원 자 다음 23번 먼디 스페셜 자 빗감 어느정도 다 올려 놨구요 가격 15,000원 자 24번은 홍실 자 홍실 요렇게 보세요 손톱 라인이랑 끝에 여기 뾰족하게 딱 나오는 라인이 정말 이쁘네요 요아이 가격 2만원 자 25번은 멕시코 마리아구요 가격 5천원 자 26번은 자이안트 입니다 자이안트 자 이렇게 보시면 약 3반이 쫙 다 올라와 있죠 입성에 자 사이즈는 18cm 포트 구요 가격 3만원 자 27번은 라이징 스타 입니다 자 입장 입성을 보시구요 자 물들어 올라온 거 보시면 되요 잘 묵혀놨어요 가격 15,000원 자 28번 토스카넬리 만원 자 29번 원종 킹마리아의 원종 킹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요 가격 만원 자 30번 동일한 아이입니다 원종 킹마리아 만원 자 31번은 레드 타이거 마리아 에요 자 요렇게 자 포트는 15cm 포트 구요 가격 2만원 자 그리고 32번 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 2만원 자 33번은 주피터 자 공항 라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성장점이 있는데 변이가 조금 많이 와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격 15,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34번 아메스트로 자 15cm 포트를 까뜩 넘쳤네요 가격 만원 자 35번 아메스트로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 15,000원 자 36번 코데로이 입니다 코데로이 자 요렇게 보시구요 가격이 만원 밖에 안해요 자 18cm 포트 구요 자 다음은 37번 흑도감 자 흑도감 마리아 흑도감 마리아 자 가격 15,000원 자 38번 프랭크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요 아이도 3급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가격 5,000원 자 다음은 39번 테트라에요 테트라 자 요거 없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세요 자 지금 물이 아예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물 올라오면은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입성이랑 요런거 보시면 되요 자 요렇게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자 다음 40번 자 호주 간츠에요 호주 간츠 자 입성 요렇게 보세요 가격 15,000원 41번 블랙잭 자 가격 15,000원 자 42번 입성 정말 엄청나게 이쁘죠 자 화년마리아에요 요거 자 이거는 꽃대 같아요 자 가격 15,000원 자 그리고 43번 피델리오 자 43번 피델리오 구요 요 아이는 지금 많이 좀 다져져야 되요 사이즈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게 18cm 포트인데 그 사이즈보다 더 크죠 사이즈가 큰 아인데 자 많이 다져져야 되요 가격은 2만원 자 44번은 허니핑크 야 이거 입 얼마나 묵혀두셨길래 입장 넓이가 5cm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자 2만원 자 45번 마르스도 서둘러세요 15,000원 자 46번 호세이돈 만원 와 18cm 포트에요 자 47번은 15cm 포트에 담겨있는 곰마리아 자 48번은 sp 가격 5,000원 자 다음은 마리아 색금 입니다 아 금발연 정말 잘 됐죠 요게 말씀 드렸을 거에요 아직도 가격이 많이 비싸요 요아이는 자 근데 가격은 3만원에 드리구요 자 다음은 50번 마돈나 얼굴 정말 이쁩니다 자 그리고 물도 잘 올려놨구요 입성 보세요 자 요아이 가격 2만 5,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51번 아카펠라 자 아카펠라 아카펠라 자 요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2만원 자 여기 입장 변이랑 이렇게 왔는데 줄금이랑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52번은 미국 마리아 입니다 미국 마리아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10,000원 자 54번 53번은 홍해 자 홍해 15cm 포트구요 가격 10,000원 자 54번은 18cm 포트에 있는 불꽃 자 가격 10,000원 자 55번 달샤벳이에요 달샤벳 자연군생 요렇게 보세요 자 2,4,6 자 앞에서 보이는 것만 육두에요 자 가격은 10,000원 되겠구요 자 56번 자 57번 자 58번 요렇게 자 마왕 슈퍼클론 이에요 자 입성 보시면 되요 자 입성 보시면 되구요 자 요렇게 자 전부 다 자 15,000원씩 드리구요 자 15,000원씩 드리구요 자 59번 마왕 슈퍼클론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10,000원 자 다음은 60번 레드바손 자 레드바손 이에요 입성이 조금 독특하죠 가격은 2,000원 자 61번은 매직아이 자 아 요 펄감 보세요 단수랑 가격은 10,000원 자 62번 푸에블라 자 요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15,000원 자 63번 육종마리아가 10,000원입니다 자 요거 포트는 15cm 자 64번은 구스젤리 자 삼두 군생이에요 자 삼두 사두 군생이네요 자 구스젤리 사두 군생 2,000원 자 다음은 65번 골드 주피터 입니다 자 라인 지금 잡고 있죠 자 손톱 끝에 라인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4,000원 자 66번 자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는 미국의 보니 가격 10,000원 자 다음은 sp 펄 금이예요 자 요렇게 얼굴 보시구요 자 밑에 자구 달고 요쪽에도 자구가 있네요 자 가격은 4,000원 자 포트는 20cm 같아요 자 다음 68번 홍도 자 환협 홍도구요 가격 2,000원 자 69번은 정몽련이에요 정몽련 자 깨멍이 쫙 올라와 있죠 자구도 달고 있구요 가격은 15,000원 자 다음 70번 호피 3반 금이예요 호피 3반 자 호피 3반 백금으로 되어있네요 자 가격은 요아이 35,000원 드리구요 자 호피에보니 자 호피에보니 자 호피에보니 금이구요 가격은 10,000원 자 다음 72번 플로라 자 사이즈는 18cm 포트 구요 가격 15,000원 자 73번은 sp 자 입성만 보세요 자 가격은 15,000원 자 다음 74번 맥라이징 자 34번 맥라이징 자 35,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환협 타입이구요 자 75번 원종 에보니 자 원종 에보니 자 가격은 15,000원 자 76번 엠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자 사이즈는 25cm 포트 구요 가격은 55,000원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77번 연지 자 금생으로 되어있죠 오두군생 이에요 자 가격 15,000원 자 78번 sp 이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5,000원 자 79번 에보니 금 자 금발연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 자 다음은 80번 플라멩고 금 이에요 자 얼굴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되어있죠 자 가격은 5,000원 자 다음은 자 81번 이구요 자 골드 리버 금 입니다 골드 리버 금 금발연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82번은 트루기다 삼방금 이에요 자 트루기다 삼방금 이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3만원 자 다음 83번 가야 백금 이에요 어우 금발연 정말 이쁘죠 가격 2만원 자 84번은 요게 한몸 이에요 자 한몸 이에요 자 목대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거니까 자 한몸이구요 자 철화하고 생활하고 하나씩 요렇게 엮여 있어요 가격 3만원 자 85번은 아카이선 글래머 금 이에요 자 금발연 되어있는 거 보십시오 자 요렇게 정말 저렴하네요 사이즈는 15cm 포트에요 가격 2만 5,000원 자 86번 자오기 금 자 요아이도 금발연 잘 되어있죠 가격 2만원 자 87번 아이스에이지 금이구요 자 요아이도 입성이랑 요렇게 보세요 금발연이랑 가격 4만원 자 88번은 요렇게 보시면 되요 자 마리아 백금이구요 자 가격은 만원 자 89번은 엘코온 자 엘코온 금인데 복륜 요렇게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자 가격은 15,000원 자 요아이 자 입성도 환협 타입 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sp 삼방 금 이에요 자 금발연 되어있는 거 요렇게 보시구요 가격은 3만원 자 91번 입니다 91번 자 마리아 중투금 가격은 만원 자 다음은 92번 이에요 이카루 변이금 이에요 자 이카루 자 이카루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거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자 요게 입장 변이가 조금 와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 거에요 자 가격은 요아이가 5만원 드리구요 자 93번은 센세이션 금 이에요 자 이렇게 가격 2만원 자 94번 센세이션 금 자 요아이 하고 요아이 하고 금발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자 가격은 최상품 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가격은 5만 5천원 자 그리고 다음 95번 마리아 금 가격 만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리고 방울 복랑 금 96번 자 얼굴 이렇게 방울 수 보세요 자 엄청나게 큽니다 요아이 사이즈 자 이렇게 자 가격은 2만원 자 97번 마리아 백금 자 쌍두로 되어 있구요 사이즈도 좋아요 18cm 포트 가격은 2만원 자 다음은 98번 아베 마리아 자 아베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 2만원 자 99번도 동일한 아이예요 2만원 자 100번도 아베 마리아 금 2만원 자 101번 입니다 101번 자 엘콘 금 15,000원 자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요아이 하고 요아이 하고 같은 엘콘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금발연 된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격은 15,000원 사이즈는 요게 18cm 포트에요 자 그리고 다음 102번 마리아 금 자 쌍두로 되어 있어요 자 100금이구요 가격은 2만원 자 103번은 에보니 금 자 에보니 금 가격 5천원 자 104번은 핑클 삼방금이에요 핑클 삼방금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금발연 정말 잘 들어가 있구요 15,000원 자 105번은 도깨비 금이에요 도깨비 자 일반 도깨비도 예 다육이 구경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금이네요 또 가격 2만원 자 106번은 중투금 자 중투 자 이렇게 단수랑 보시구요 가격 2만 5천원 자 107번 중투금 이에요 요렇게 라인 잡고 있는거 보시구요 가격은 2만 5천원 이구요 자 다음은 108번 슈퍼클론 입니다 자 포트는 24cm 포트에 가격은 3만원 자 다음은 109번 자 프랭크 뭉크에요 자 이쪽에 자구 달고 있구요 동일한 포트 24cm 포트에요 가격은 2만원 자 다음 110번 설악 자 설악 가격이 얼마 15,000원 자 그리고 다음은 UI 자 레이디스 초이스 스페셜 이에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그냥 초이스 스페셜 요렇게 유통이 된거 같아요 자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요게 다 한몸이네 여기 목대 보이시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도로 되어 있어요 자 가격 10만원 자 다음 112번 슈퍼맨 군생이에요 하나 둘 세개 일단 자구만 세개 보이구요 자 엄마 얼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슈퍼맨 엄마 얼굴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가격은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13번 슈퍼맨 자 요렇게 보세요 자 단수랑 보시구요 가격은 8만원 자 다음 114번 유니콘 자 유니콘인데 여러분이 보시던 입장 삐죽삐죽한 고 라인하고 완전 다르죠 자 요거 유니콘 환협 타입이구요 요렇게 보세요 자 단수랑 사이즈랑 보세요 자 이 포트가 18cm가 넘는 포트에요 20cm 포트니까 자 가격은 35,000원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15번 원종 슈퍼맨 사두에요 자 얼굴이랑 입성이랑 보시구요 가격 4만원 자 116번은 노랑마리아 입니다 노랑마리아 요렇게 보세요 자 20cm 포트구요 가격은 2만원 자 그리고 다음 117번 쏘마티 금 아 그냥 일반 쏘마티네 쏘마티 자 요렇게 쏘마티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자 그리고 118번 엘크온 금 자 단수 금발연 복륜으로 들어간거 보시구요 자 어느 한군데 빠짐없이 복륜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협의 입성도 두꺼워요 자 가격은 6만원 드리구요 자 포트는 요게 20cm 포트에요 자 다음 119번 로외루 로외루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입성이랑 요렇게 보시구요 요렇게 보세요 가격은 10만원 자 다음 120번 클라우드 퀸 금 이에요 자 클라우드 퀸 금 자 요렇게 백금 타입으로 잘 올라가 있죠 금 발연되어 있는거 보세요 자 자구 달고 있구요 가격은 5만원 자 포트가 20cm에요 자 그리고 다음 122번 자 도깨비 삼방 금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가격은 4만원 자 다음 121번 킹쿠퍼에요 킹쿠퍼 와 요거 엄청나게 이쁘네요 자 요거 요렇게 보세요 입성 자 가격은 15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124번 먼노철화 자 쌍두에 뒤에 철화 엮여있죠 자 가격은 7만원 자 123번은 화이트팜이에요 자 쌍두로 되있구요 가격 2만원 자 125번 자 아이시그린 자 아이시그린 얼큰이 자 빵떡이에요 빵떡이 자 가격 1만원 자 126번 아리엘 자 아리엘 빵떡이구요 가격은 13,000원 자 127번 다크오팔 자 가격은 15,000원이구요 자 128번 클로이 자 요렇게 보세요 118번 클로이 가격은 15,000원 자 129번 먼노 12cm 포트구요 가격은 8,000원 자 130번 먼노 요렇게 보세요 자 15cm 포트 가격 2만원 자 다음은 131번 자 곱마리아 슈퍼클론 이에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곱마리아 슈퍼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초창기 곱마리아 계열인데 요아이는 성장점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자 안 무너지기 때문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5만원 자 132번 달샤벳 자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새지는 것만 육두에요 자 가격은 4만 5,000원 자 33번 133번 자 에코말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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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코맑은 말간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포트가 15cm 16cm 정도 될 건데 자 요게 15cm 포트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크네요 자 요아이 말간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와 요거 젤리처럼 엮여있는 요느낌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133가지 자 맘수다용님 아가들 요렇게 영상에 담아드렸고요 자 주문은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자 빠르게 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